한글라 놀아 정말 재미있게 잘 놀았는데 호우가 보고 싶다 야호야, 뭐해? 응, 나랑 호우가 나오는 그림 보고 있어 나도 보여줘 이건 호우가 나한테 보리차를 주던 모습이야 이건 스키장에 놀러 갔을 때 토마토도 같이 먹었고 어? 호우가 웃고 있는 모습이네 호우가 화가 났다가 호두 때문에 그 재미있는 호두? 응 호두가 단단해서 야호가 이렇게 하마도 개구리도 한글이 야호 뭐하니? 야호의 사진을 보다가 야호의 사진? 네, 야호가 호우랑 보리차도 마시고 스키도 타고 토마토도 나눠먹고 호두를 아, 그때가 그립다 음, 좋은 생각이 났어 두들두들 두들두들 두드리 어 차카타파하? 그래, 차카타파하 버스야 보리차, 스키, 토마토 같은 글자가 나오는 말 차카타파하 우와, 정말 그러네 그 버스를 타고 차카타파하 글자여행을 떠나볼까 차카타파하? 차카타파하 글자도 보고 호우도 만나고 뿌이라 뿌이 뿌이와 함께하는 글자찾기 놀이 뿌 보 미 знач 유gin 무 퍼포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가자 되떨어 고피 Bureau 쿠키 퍼포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vice 가자 되떨어 도대표 숙 firstly 퍼press 에 wypwię 부별로 wyk 받냐 버젯 버ston wounds 차카타파하 두드리퐁 관심! 나는 차카타파하 버스기사 두드리퐁! 한글이 야호와 함께 떠나는 글자여행! 출발! 차카타파하 버스 출발! 처음에 가는 곳은 차에 친구 글자가 나오는 곳이야. 좋아요! 좋아! 지금 들어간다! 여기는 거인의 송이잖아. 어? 내 치즈를 가져갔던 그 호랑이가 또 왔네? 내 치즈 내놔! 치즈! 호랑이가 치즈를 몰래 몰래 먹다가 거인에게 들켜서 도망가는데 숨어 숨어 꼭꼭 숨어 유모차에 타라 타라 얼른 타라 마차에 이리와 이리와요! 달려 달려 빨리 달려 기차야 치치퍽퍽 치치퍽퍽 호두호두 찰찰찰 퓨우! 차갑뿐에 살아네! 호랑이가 퍽퍽퍽 품이 차서 퍽퍽퍽 치마 입은 아가씨가 보리차 주네 아이고 시원해! 굿쇼! 치즈 치마 모두 다 치치치 보리차 유모차 기차 모두 다 차차차 호호 모습 또 봐서 좋다 몰래 치즈 가져가서 미안했어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 헤헤헤 알았어 와 야호는 호호 모습을 보고 거인도 화가 풀리고 잘됐다 이번엔 야호랑 호호랑 신나게 놀았던 스키장으로 투하이 도 투하이 투하이